가자! 그렇지! 그렇지! 안녕! 동민이와 장난감 친구들의 동민이예요! 오늘 가지고 놀 장난감은요! 짜잔! 미니 드론이에요! 상자 안을 열어보면요 조종기! 설명서! 쓰레기! 이 조종기 안에 이 미니 드론이 숨어있어요 케이스를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굉장히 멋있죠? 헬멧이 쓰니까 더 뒤지겠네요 이거 조종기를 이렇게 걸 수 있는 아우! 더 뒤지겠어요! 보덜레 땀이 범벅이 됐죠? 이 제품의 굉장히 큰 메리트는 뭐냐면요 조종기 안에 배터리 충전기가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건전지로만도 충분히 충전이 된다는 거 너무나도 좋죠? 에이씨 에이씨 넘은 거 또 부러졌네 이거 너 가지고 니꺼 놔줘 이렇게 뺏으면 돼요 드론 한번 뛰어보도록 할게요 한 번에 위로 확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위로 와우! 와우! 이렇게 되겠죠? 삐진 여자친구를 달래듯이 살살 구워 삶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쉬워 보이죠? 이게 지금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로 착륙을 하려면은 이렇게! 하하하하하하 내 친구 홍익인간 나와라! 안녕 빨간인간아 이게 드론이라는 거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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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이 새끼야 오오오 오오오 좀 내려 뭐해 이 새끼야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내리라고 아니 아무것도 안 한다고니까? 내리라고 이거를 내려야지 자 이제 완벽 마스터가 홍익인간이 됐으니까요 지금부터 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경주를 할 건데요 경주를 할 건데요 경주를 할 건데요 시작! 시작! 이 새끼야 야 너 여름철 무슨 남 Institute 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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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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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그만 조그만 천천히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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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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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접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컨트롤이 돼서 난 못하는 거야 이거 안 되네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민이 친구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이거를 데리고 이렇게 당겨 보세요 앞으로 한번 가보자 눈노트를 유지하면서 자 앞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왼쪽 레버를 팍팍팍팍 움직이지 말고 정말 디테일하게 조금씩만 움직여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렇지 공감 그렇지 야 그게 뭐야 야 그게 뭐야 뭐가 뭐야 이 새끼야 와 이거 곧 안 되다 가자 그렇지 그렇지 우리 친구 여러분들도요 다 같이 저와 함께 미니드론 연습해가지고 어? 저 사람 아재인 줄 알았더니 아재 아니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재미난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ingo bingo